서정희 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남 1녀에 자녀를 두고 있고요. 딸 서정희 씨,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현재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머님의 뒤를 이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동주 씨죠. 정말 잘 키운 딸, 느낌이 확 나지 않으신가요? 이분 올해 39세인데요. 전공, 전공이 보통 하나에서 많으면 복수 전공 아닌가요? 이분 전공만 무려 5개! MIT 공대부터 노스쿨까지 입이 떡 벌어지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자다. 능력자죠. 서동주 씨가 벌써 나이가 39이라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얘기는 다 알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미모에. 그런데 동한미모는 정말 엄마를 딱 빼닮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훈련한 엄친 딸로 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것이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정말 저세상 스펙입니다. 저희 어머니 TV 잠시, 잠깐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정희 씨의 딸 서동주 씨는 일찌감치 다재다능한 엘리트로 주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과 피아노를 배웠고 13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졸업을 일단 했고 또 웨슬리 대학에서 미술을 첫 번째로 전공을 했대요. 그런데 도련, 메사추세츠 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공과대학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공과대로 편입을 해서 올 A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올 A라는 성적도 굉장히 놀랐고요.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와튼스쿨 박사 과정에 심지어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이거 엄친 딸이 이 정도면 확실하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 번 받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은 석사 거쳐서 박사되잖아요. 그런데 서정주 씨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놀랐고 그 MIT가 전공이 수학이더라고요. 수학은 MIT에서 배운다. 그냥 저세상 스펙이죠. 이후 뒤늦게 샌플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2019년도에 5월부터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공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참 특이해요. 보세요. 피아노 미술, 수학, 경영, 법. 다섯 번을 전공을 바꿨는데 중요한 건 다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만능 재주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해낸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 서정희 씨의 특별한 교육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텔레비전 앞에 계신 부모님들 엄마들 귀를 쫑긋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딸을 키우나 자식을 키우나. 자, 서정희 씨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극성스러운 엄마였다. 왜 그러냐면 서정희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싶어서 공부할 때 흔히 말한 재수 때쯤에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배움이 적다 보니까 나는 근데 딸한테는 좋은 엄마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왜 권장도서 목록 나와요? 이거 나오면 본인이 먼저 책 다 사다가 본인이 읽고 딸이 초등학교 때 피아노 미술 전공했다고 했죠. 아, 근데 피아노를 별로 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곡을 딸이 학교 간 사이에 다 외워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집에 오면 본인이 그 딸이 피아노 칠 때 옆에서 춤을 췄대요. 뭔가 흥미, 자극을 받고 느낌을 받으라고. 대단해. 정말 여혈 엄마입니다. 그냥 해 하고 그냥 내깔려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노력해서 보여줌으로써 따라올 수 있겠군요. 정말 이거 아무나 못하는 교육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소동주 씨도 이게 엄마 또 혼자 얘기가 아니에요. 소동주 씨가 딸이 확인해 줍니다. 맞다 나 잘할 때 우리 집 곳곳에 책이 있었다 그냥 아무 데서서나 책을 들어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클래식 음악 공부를 늘 책상에 앉아서 하시니까 나도 그 옆에서 똑같이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됐다 말하자면 책이 있는 환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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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